아침부터 치명적인 D라인을 뽐내는 대박이 아빠 어디 나갔어? 이놈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아빠가 늙어버렸어요 이제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아빠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아빠 하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잖아요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늙은 모습을 만약에 보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요즘 한창 시즌 중이라 몸도 힘들고 해서 아이들하고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할아버지가 존재하면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겠다 싶어서 젊어지려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늙어지려고 하자 하는 거 이거 이거 발라봐 머리 하얘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알아볼까? 이거 여기 주름 좀 만들어야겠다 진짜 잘 어울리네 이미 분장 끝났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같다고? 진짜 할아버지가 같다 진짜 할아버지가 같다 수십가에 누웠다 수십가에 누웠다 수십가에 누웠다 어 됐어 서라야 한 발 이렇게? 서라야 서라야 이렇게 다시 쓰죠 서라야 서라야 너무 웃겨서 서라야 어떻게 하지? 서라야 적 key 서라야 서라야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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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概 너희 자꾸 움직이지 마 어지럽잖아 움직이지 마 ص 아이고 누가 말을 채워 안 드렸어요? 나야 바지 나야 바지 빨리 빨리 왜 이렇게 많아요?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가 하얀 거에요 안에? 티셔츠 입어서 그래 이거 입고 누웠어요? 근데 할머니는 똑같아요 이거요 그렇죠 다 이렇게 늙어버렸어 근데 목소리가 왜 아빠처럼 변해요? 목소리는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갈증이 나니까 누가 물 떠올 거예요? 물 떠오세요 허를 찔렸네 서라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좀 떨려 버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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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워서 할아버지는 김치를 못하겠네 아이고 아빠는 좀 같이 먹여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우음 아 이제 앉아보세요 이제 예전 아빠는 안 돌아와 이제 늙은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있어 아빠야 아빠 아니야 아빠가 늙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늙어버려서 그래 예전 아빠는 안 돌아와 이제 늙은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있어 너네 말을 잘 들으면 돌아올 거고 아니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맨날 싸우잖아 아빠 잘 들을게요 할아버지는 아빠는 다 알아요 자 이거 너네 이거 태워줄까 대박이 타려고 움찔했잖아 지금 대박이 타려고 움찔했지 자 그러면 대박이 탄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Entscheidung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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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대박이 내려와 대박이 이거 탁서 힘이 없는 아빠가 돼버렸네 아이고 허리야 아빠, 저 때만 해도 너네 다섯 명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빠야, 아빠. 아빠가 늙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라. 알았지? 이제 뚝 하세요. 왜? 아닌 것 같아? 아빠 맞아? 남자가 울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응?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강해. 어? 눈물 흘리면 돼, 안 돼. 눈물 흘리면 안 돼. 남자가 울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눈물 꼭 참아. 그리고 눈물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리고 눈물 떨어지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돼? 빨딱 가야지. 안 보이게. 그렇지. 내가 약돈에게 주고 많이 챙겨줄게요, 우리가. 자, 우리. 아빠. 아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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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빈이 돌아왔다, 배빤씨 미뤄. 사랑이란 말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이고 아빠 아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빠도 못 천천히 가야지 나 고정됐어요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야 돼요 놀자 가자 자기가 아빠 구축해 주는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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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해요 놀자 해요 수아가 아빠 구축해 주는 거구나 수아가 아빠 구축해 주는 거구나 아빠 놀자 해요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놀고 싶지 않아 놀이터 놀이터에서 잡아줄게 힘을 내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잡아 잡아 그래 그래 잘했어 훈련 남으로 내 줄 거예요 내줄게요 알았어요 빨리 아이고 서라 혼자 밀어주는구나 아빠 괜찮아요? 아이고 허리가 아픈 서라야 고마워 네 서라야 옆에 타봐 아빠도 밀어줄까? 네. 아라를? 네. 자, 타봐. 아이고, 밀어줄게. 시작. 힘이 없어서 못 밀어준다, 그치? 힘이 없어서 못 밀어준다, 그치? 옛날에 젊었을 때 아빠는 잘 밀어줬는데. 어? 우리 아빠가 가벼줄래요. 우리 아빠가 가벼줄래요. 아빠가 늙어서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가 돼서 그래. 무서워? 무섭다. 어? 내 늙을 거야. 걸어왔지, 내가 잡아줄게. 대박아. 대박이 좀 잡아줘. 언제? 대박! 아빠, 저게 재미있어. 잠깐, 아빠 축구빵 할게. 아빠... 아빠 축구빵이 힘들어서 축구빵도 못해요. 아빠 잘했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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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힘없는 아빠시라도 기특하게 알아서도 잘 거네요. 아휴 힘없는 아빠. 이거를 못 하고. 아이고 아이고. 해봐, 가. 젊은 아빠 필요 없겠다. 너네끼리 이렇게 잘 놀아서. 아이 아빠, 지 아빠, 우와. 우와, 하기도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어. 수아, 수아 밀어줘.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누웠던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누웠던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 아빠야. 까먹었다? 아빠? 너네 아빠 왜 이렇게 할아버지야? 아니, 그게 아니라 늙어서 그래. 얘들아, 아빠가 늙어서 너네 창피해? 아빠가 늙어서 너네 창피해? 아니야? 안 창피하지. 아빠가 늙어서 싫어? 응. 힘 못 써서 싫어? 응.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빠의 모습이 어떻든 변함없이 좋아해 주는 아이들. 감동인데요. 수아야, 미안해. 아빠가 재미있게 못 놀아줘서. 어? 괜찮아? 응. 수아는 아빠가 이렇게 늙어도 할아버지 돼서 아빠 계속 좋아해 줄 거예요.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로 할아버지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동구같다. 똥강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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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들어주지요. 흰젠 아빠로 돌아왔어. 아, 흰젠 아빠로 돌아왔다. 살아둬. 뭐, 뭐, 뭐. 아빠, 아빠, 자, 빨리 타. 자, 아빠, 흰젠 아빠로 돌아왔어. 빨리 타, 빨리 타. 이제 허리 안 아파. 타. 막 이 자리 누가 줄 거예요? 누가 맨 처음에 갈 거야? 대박이, 중간에. 자, 수아. 수아야. 이수아. 아빠가 이부잖아요, 병이. 병신한 게 아니라. 병, 어? 나 갔어요. 아빠, 할아버지 들고 갔어요. 아, 아빠.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가 아꼈어, 지금. 다시. 아, 딱 걸린 것 같은데요. 아, 딱 걸린 것 같은데요. 뭐예요, 아빠가. 아빠 이거 입으셨잖아요. 근데 바뀌었어. 이거 입은 갑자기. 아빠도 모르게 지금 갑자기 확 놓쳐지면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어. 아빠로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리 와, 그냥 앞으로 와서 좋죠. 솔직히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슬퍼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갑자기 할아버지로 권했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힘센 아빠, 그냥 아빠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좀 미안한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그래도 힘이 없는 아빠를 위해서 부축도 하고, 또 안마도 해주고, 뭐 기분 좋았었고. 늙는 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누가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생각만큼은 젊은 아빠, 지금. 지금의 아빠로서 아이들이 옆에 항상 지켜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유치꽃만발한 제주도 여행 중인 승재네. 가자! 가재야, 물어보자!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재가 엄청 많지? 가재야, 안녕? 가재야, 안녕? 엄마한테 반가워. 승재의 취향을 저격할 아빠의 선택은? 가재를 피자 만들어주는 곳이래. 아빠 한번 잡아봐요. 아빠 한번 잡아봐? 어. 선생님, 이거 제가 해봐도 돼요? 아, 하셔도 되고, 해보시면 안 되시면 제가. 네네. 엄마 가재 잡아봐, 엄마 가재. 엄마 가재가 뭐야? 큰 게 엄마 가재야? 이게 엄마 가재야. 이게 엄마 가재야. 어떤 게?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야? 엄마 가재. 우와!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아빠 가재. 어? 아빠 가재 잡아주세요. 아빠 가재. 아빠 가재. 이게 아빠잖아. 얘가 아빠잖아. 얘가 아빠잖아. 얘가 아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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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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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아 한 번 더 야옹다 야옹다 가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춤추는 거지? 여기 놓고 안 놔요. 아빠 안 놔? 이제 할머니 가재. 이제 할머니 가재. 더는 안 돼요. 얘로, 얘로. 아빠고, 이걸로. 이걸로 해. 이거 사장님한테 맡길까? 그럼 이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네. 사랑 중의 승재에게 엄습당한 불길한 예금.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뜨거웠어, 뜨거웠어. 이거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이거 가재야? 이거 가재? 응, 가재야. 이거 가재? 응, 가재야. 아빠가재. 아빠가재. 야, 뭐다. 이야. 아빠, 안녕? Breakfast! 아무튼 aver З nation. 우와. clipboard is my sol in awe. Aren't you funny? 管ze. 은 you, baby. 짤라서 오지 말대 놓을 줄거vu. 잘라서 이렇게 마시면... forest by the rightful. repair means you hate you smile. 부pers submit. nossa if you're not in a Thiby Diaryffen stuff. 왜 안 해, men? 울ão, remove your ass. 이걸 왜 로그 승재 속도 모르고 피자맛에 푹 빠진 무먹밥 아이고 아버님 맛있으세요 가재 먹어봐 가재 피자 먹어 피자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는 걸까요 아빠랑 마지막 여행지 가는 거예요 우리 재밌었어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도로 추적추적 빛까지 내리는 이곳에서 재밌는 걸 탄다고요 승재 다 왔어 이때 승재내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 한 대 은밀하게 용아빠와 접선하는 수상한 누군가 그리고 그대로 남게 더 깊은 숲속을 향해 가는데요 도대체 이 깊은 야산에서 뭐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2차 타는 거예요 우리 2차 타는 거예요 승재와 함께 산악 오프로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 이제 오프로드 자 이제 오프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큼 재미있어요? 이만큼. 달콩달콩하지? 쭉 내려가지. 말 보여? 야생말이야 야생말. 말 봐. 순대야. 홍아자 아니야? 망아지. 망아지. 홍아지 말고. 얘도 망아지요? 저기 하얀 거 망아지. 얘도 마지요? 얘도 마지요? 와지 한 잔 때 다가온다. 응. 말 뭐 먹는 거야? 나도 해볼래요. 나 순대서 하나 줘봐. 순대서 하나 줘봐. 순대서 하나 줘봐. 앞에 떨려줘. 오우. atten 더 엄청 유명했던 것 같아. sage'm a woman. 나uche 맛있는 거 먹어ỏi지. 으이이이. 진짜 잘했었네. 나 맛있는 거 ex에 혼날래. 옳지. 그래서 내가 никак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ọi jornal 말입니다. 관자! 괜찮아, 이리 오세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무서워가지고. 여기 있는데? 네? 아니야, 아니야, 이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이고, 말 안 오잖아. 말 안 오잖아. 어, 그랬어? 이런 거 아니야, 형아는 안 오는 거야. 말 안 오잖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뭘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살고 나오는데 살고 나오는데 머리 뿅이 있고 이렇게 뚱뚱해. 저희 있는 동안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념 촬영 한 번 할까요? 기념 촬영 한 번 할까요? 내려와. 내가 한 달 때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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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보승재, 일로 와. 내가 한 달 때를 집으로 집으로 집. 보승재. 내 승재 움직이 아빠 찍어줄게. 으 forces하는 очер själ 뭐 하는 거라구? 아빠 집으로 집. 집으로 집. 집으로 집 육게. 네. 아빠 봐봐. 하나 둘 셋! 뭐 어떤 걸 뽑아야 하지? 오우 오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잘 모르는데 장장 씨 잘 간직할게요 네 저는 승재가 완전 그러니까 총수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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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지도 올게요 뭐가 제일 좋았어? 아빠랑 한 거 중에? 제주도에서 말이 제일 좋았어 말이 제일 좋았어 문어 잡으러 갔지? 아빠가 최고지? 내가 엄마 최고야 엄마 최고야 엄마 최고야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 아니고 엄마가 최고야 승재 최고예요 아빠 최고야 로희야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 이제 물이 빠진다 이제 로희야 우리 갭을 잡으러 가는 건데 갭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딸 잡을 수 있어요 우와 나 진짜 바다 보인다 이게 다 조개 진짜 진짜 로희 내가 가서 주셔야 돼요 로희 이거 담아 보세요 이거 아빠가 담아요 이거 아빠가 담아요 아빠가 담아? 아빠가 담아 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골뱅이 아니에요? 골뱅이죠? 우와 로희야 골뱅이 로희야 이거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뭐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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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골뱅이 골뱅 나오지? 골뱅 나오면 이 골뱅 보고서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진짜야? 그럼 이거 봐 미쳐봐 이거 로희야 여기 한번 미쳐봐 우와 이거 개구리야? 그렇지? 개불 여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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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거? 어머 이거 이거 개구리 맞죠? 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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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워! 오 물 부어 물 부어! 또또또 이쪽에 한번 붙잡으세요! 이렇게 발이 아빨! 또 쳐다봐! 이것도 잡아요! 이것도 잡아? 와 많이 잡았다!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아빠 아빠. 아 이제 갑시다. 새 아침을 맞은 태안의 바다. 바다요. 배 앞에. 배. 로희야, 아빠랑 이렇게 산책하니까 좋아요? 바다 앞에 가다. 아빠, 이거 뭐야, 물. 물.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로희가 볼 때도 예뻐요? 응.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 빠르다. 비행기 빠르다. 비행기 빠르다. 하늘에 나야 자요. 하늘에. 하늘에. 빠르다. 빠르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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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강이 나왔어. 강이 나왔어, 강이. 강이 나왔어, 강이. 강은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뛰어 다시 뛰어. 하나 둘. 왼발. 왼발. 왼발이야. 왼발이요. 이거 주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애가 곡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하나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제의 자자 홍놀이 아 진짜요 이거 진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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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야, 어디에다 던져? 야, 어디에다 던져? 곰 어디게? 곰 어디게? 이거 곰 어디게? 저 곰 어떻게 해?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야,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로이야 아빠 로이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귀 아빠, 혹시 로이를 위해 이런 입술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대되는데요? 고마워 괜찮은 거 같아요 경고인 김고인 사랑한다 김고인 사랑한다 김고인 사랑한다 김고인 사랑한다 김고인 사랑한다 어이! 찾았다! 음! 아빠라! 아빠, 하트 다 젖었다. 하트 다 젖었다. 하트 다 젖었다.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진짜 웃지 말고. 아 진짜 태안에서의 추억을 뒤로 하고 노인네가 향한 다음 여행기는 아름다운 색채의 입주적인 건물들이 매력적인 아산의 지중해 마을 주말마다 열리는 풀리마켓이 더욱 밝기를 끄는 이곳 로이야 여기는 엄청 예쁘게 길을 꾸며놨다 유럽 같지 않아? 지중해 있는 그런 딴토리니?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로이? 여기서 우리가 장사를 해볼거야 장사를 해볼거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로이가 직접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유진이의 선물을 사주면 어떨까 제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니까 커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빛깔나는 카페 빛카페 우리는 과일 주스도 팔거야 신선한 과일을 사러 가는거에요 딸기가 어떤게 좋아요? 아빠 이거 딱히 먹었지? 자 로이 한번 들어볼까? 어 뭐야 로이야 어 뭐야 로이야 놓고 가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로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 가자 아빠랑 같이 들자 자 플리마켓 한켠에서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기아빠 자 됐나? 세상에서 가장 기깔난 카페 기카페 세상에서 가장 기깔난 카페 기카페 오픈하겠습니다 자 커피 드실 분 커피 드실 분 와주세요 뭐 줄까요? 딸기 주스 오케이 안 돼있었어? 네 자 좀 달진 않을거에요 생과일이라서 네 고마워요 뭐 줄까요? 어 줄게 줄게 잠깐만 손님꺼 드리고요 손님꺼 스니꺼 드리고 로이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이거 하나 어 뭐야 로이야 어 뭐야 로이야 자 이거 하나 자 이거 하나 어 뭐야 로이야 먹었어? 새로 하나 만들자 너무 기다리신데 죄송합니다 너무 기다리신데 죄송합니다 로이 로이야 우리 대박났어 네 돈은 저희 로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로이야 천을 한 장만 줄래? 딸기 주스 2잔 커피 한잔 예 감사합니다 돈 번거 한번 계산해볼까? 얼마 벌었나? 로이야 딱 벌었다 진짜 2만원 2만원 딱 벌어 나머지 순수익 3만원 빼고 우리 그럼 엄마 선물 사볼까? 우리 그럼 엄마 선물 사볼까? 숨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다시 바로 볼 것 같아요 엄마 선물 사러 바쁘게 이동하는 귀아빠와 로이 엄마는 코앞에 잠복 중인데요 로이야 우리 대박났는데 이 번동을 엄마 무슨 선물 살까? 수렴 넘쳐 수렴 넘쳐 수렴 넘쳐 2년 동안 이제 정말 오빠가 아빠로서 정말 엄마 역할도 해주면서 너무 잘해왔고 항상 그런 오빠의 모습에 내가 감동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오 어떡해 이거 너무 지저분하잖아 아 난 이런 거 보면 또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 막 금방 오는 거 아니겠지? 급해 이렇게 마음이 급할 수가 아 너무 급해 아 심장이 떨려 무슨 선물 살까? 어이 이거? 어 이거 애기 가방이야 어 이거 애기 가방이야? 아빠 이거 로이 가방이야 이거 로이 가방이야? 이거 로이 가방이야? 이걸들 엄마 가방 이걸들 엄마 가방 엄마 가방 어 이거 엄마 선물해주고 싶어? 네 엄마 선물 이걸로 할까 그럼? 이거 얼마에요? 땀부터 안아줘요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자 네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 주자 와요? 뭔데요? 뭐야? 뭐야? 웬 케이크야? 웬 케이크야? 웬 케이크야? 어?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로희야 엄마 엄마 하나 주세요 엄마 하나 주세요 로희야 나아지 나아지 로희야 엄마 왔는데 뽀뽀 안 해줘요? 엄마 가서 좋아요? 놀랬어? 놀랬지 그럼 아까 전에 통해 놓고 나라 깜짝이야 깜짝이야 로희야 깜짝 놀랐지 로희야 깜짝 놀랐어? 엄마 와서 좋아요? 좋아 이건 뭐야? 로희가 골랐어 로희가 이거 우리 유진이 어버이날 선물 고마워 엄마가 좋아하는 색이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여기서 놀랐어 엄마 여기 옆에 있어서 와 와 로희야 로희야 촛불 불자 오빠 2년 동안 로희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아빠 고마워? 로희 엄마는? 엄마도 고마워 아니야 엄마 아빠는 우리 로희한테 너무 고마워 우리 로희같이 순하고 착한 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건강하게 달아줘서 고마워 자 하나 둘 셋 한편 열차에 오르는 샘 부자 생일 첫 기차에 어리둥절했대요 어디를 떠나는 걸까요? 이번에 윌리엄하고 한국에 캘리포니아 가는 겁니다 혹시 나 시끄러울까봐 이거 계란 조금 삶아왔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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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고향인 호주에 갈 때도 기내 승객들에게 사탕과 기마개를 주며 미리 양해를 구했던 새바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작은 선물을 돌리는 매너쌤 그 마음이 전해졌길 바라요. 뭐? 부부산? 부부산. 아유, 또 캐머리에 관심 있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되지. 아, 뭐야? 일림. 안 돼! 안녕! 안녕! 여기 살려봐. 시원하지? 흐흐흐흐흐흐. 누구세요? 안녕? 박수! 박수! 새빈! 으아! 으아! 아이앗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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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앗! 아빠, 간식 좀 먹자. 넌 아쿠프는 먹었잖아 육기는 사식이야 뭐야 뭐야 아빠 뭐 만들고 있어 쌤아빠, 또 장난 들어가나요? 얼마 전 생애 첫 식빵을 맛본 그날, 아빠 장난에 어리둥절했던 윌리엄. 그렇다면 오늘은? 왜 그러지? 어허, 어허, 어떡해, 어떡해. 양손이, 양손이, 혈아할 거야. 돌아올 거야.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윌리엄. 창에 비친 뻥튀기 밑집 파악 완료. 아휴, 뻥튀기 먹기 정말 어렵네요. 아휴, 뻥튀기 먹기 정말 어렵네요. 신나게 놀 준비 됐나요? 이 물! 윌리엄, 거기 배 봐봐. 배고 있어? 이야, 뭐야. 윌리엄, 봐봐, 봐봐. 이게 뭐야. 그렇지. 우리 부산 왔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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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서울이요. 아, 서울. 선생님 진짜 잘생겼어요. 아, 멍치지 마요. 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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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치. 눈치 빨라요. 눈치 빨라요. 지금, 아니, 지금부터 이거 뭐예요? 이거 모래 찾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잘 돼요? 아니요. 왠지 살짝 추워보여요. 그쵸? 즐거운 시간 내세요. 안녕. 안녕. 바이. 이거 뭐야? 이 모래. 이거 봐봐. 이거 거의 무슨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와, 혼자 들어온다. 오, 누가 혼자 들어온다. 오, 오, 오. 오, 할만하네. 이거 하이바 써야 되나? 준비됐어? 준비됐지? 출발. 이 생애 최초 스릴. 어휴. 어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네. 아, 난 진짜, 난 아, 난. 아, 머리 나랑 안 맞아. 아, 아. 별륨. 왔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 보니? 높이도 경사도 장난이 아닌데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기요. 친구. 친구. 고밍이. 안 무서워? 왜 나만 무섭지? 그치, 윌리엄? 안 무섭지? 갈까? 무거워서 안 돼, 이거. 고장났나 봐. 부산 바다의 매력에 빠진 마린보이 윌리엄의 부산 여행. 그리고 사직구장에 윌리엄이 떴다. 뜨거운 열기 속 윌리엄의 생애 첫 야구장나기. 부산을 접수한 윌리엄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직장인 고아빠를 위한 신사용품이 가득한 이곳. 직장인 고지용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양복 찾으러 왔는데, 고지용이요.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의자 좀 보고 계시겠어요? 네. 누구야? 승진이랑 똑같이 키가? 응. 키모아, 안녕, 어딨네. 무슨 색깔이 좋아? 네, 이따. 사이즈 혹시 어떠세요? 사이즈를 맞는 거 괜찮으시죠? 네.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입으면 괜찮거든요. 이거 한번 놓으신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흰바지에 핑크 셔츠.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 작은 사이즈 입어야 될 거예요. 돌고 있어, 놀고 있어.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아빠, 나와 주세요. 아빠, 나와 주세요. 아빠, 나와 주세요. 아빠, 나와. 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빠, 어때? 사진 괜찮으시죠? 네. 네. 연... 연... 그린 걸 나눠줄게요. 나 뒤로 갈 거야. 여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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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 뺑 뺑 뺑 뺑 뺑 뺑 뺑 네 여기 뭐지 여기 뭐지 뺑 아빠 나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지? 흥재야 아빠 어때? 흥재야 아빠 뭐 몰라 아빠 넥타이 골라주세요 아빠 무슨 색이 어울릴까? 이거? 이거? 네 그나마 잘 어울리는데 그렇게 그랬네 골랐네 넥타이 승재가 고른건데 승재 고른거 어때? 구승재 아빠 어때? 아빠 어때? 승재도 이거 한번 입어볼까? 그거 입고 아빠랑 회사 갈까? 어 어 그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어째 네 아니 어째 몸격해요 아 모욕한대 오죽 자당과 깨발랄 패션의 승재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한데요 승재 멋있어? 네 승재 멋있어? 네 와 승재 신사 같은데? 승재도 마음에 쏙 드는 거네요 꼬마 신사 승재 잘 어울리는데요 개구쟁이 얄게 해서 댄디한 고인턴으로 변신 용아빠도 맞춤 양복으로 고의사님 패션 완성 여기가 가로수길이에요 승재 여기 처음 와보지? 아빠랑 승재 안녕하세요 멋진 이모 삼촌들이 많지? 봤어? 멋진 이모 삼촌들이 어디 있어? 이모 삼촌들 여기 앞에 있잖아 이모 삼촌들 여기 있잖아 봐봐 아파 봐봐 아파 봐봐 아기 돼지들 있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닌데? 그냥 형제인데? 한 명 어디 갔나? 아기 돼지 안녕 내 능대라고 해도 누구야? 늑대가 어디 갔다니? 늑대가 왔어? 어? 늑대가 왔어? 승재가 여기서 지켜줘 늑대를 그러면 아니 아기 사배 한 명 개를 지켜줘야지 늑대가 지을 거야 어디 있어? 승재가 지켜줄 거야? 어 용감한 승재가 지키고 있는 그때 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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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돼지들아 가르쳐 어 건강해 돼지코다 어 돼지코야 이게? 돼지들아 안녕 돼지들아 안녕 여기 맛있는 거 여기 맛있는 거 여기 맛있는 거 왔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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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마실 거야? 핫초코 어 핫초코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하이 헬로 What's your name? 생재 How old is he? 4. 4 years. 4 years old He's so cute. Thank you 너 귀엽대 생재야 Thank you 어 Grandpa 또 시켜줘 Are you filming right now? Are you filming right now? Are you filming? I don't know. What for? The Return of Superman. Do you know? No. Is it with your son that you do the show? Do you do the show with your son? Are you filming right now? It's hot! What is it?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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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t's a tool.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Look. 봐봐. 정말 맛있어. 근데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승재. 맛있어? 응. 승재야, 승재야. 아빠랑 거품 뽀뽀 해볼까? 응. 아빠랑 거품 뽀뽀 해볼까? 안 해? 여러 번 해봤잖아. 아빠 뽀뽀. 거품.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승재야. 승재가 나중에 양복 입을 나이 돼도 아빠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야? 그때는 승재가 아빠처럼 커피 먹을 거야 아마. 아니요. 그럼 그때도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알았어. 그때도 아이스크림 먹어. 승재야, 어른이 돼도 아빠랑 같이 놀아줄 거지? 어? 와. 관객들이 가득한 한 녹화장.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아주 연예계의 표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님께서 가요 무대를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셔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이휘재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방에만 계셔요.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항상 가요 무대를 틀어놓으세요. 항상. 거동만 좋으시면 가요 무대를 직접 봤으면 했는데 지금은 직접 모시고 어디 가기가 사실은 외식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제가 방송은 아니고 사전무대에 서서 어버이날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배구양 축구. 농구. 축구. 야구. 한정동. 응. 이강일 할아버지 뭐 좋아하시지? 응. 노래. 노래 좋아하셔? 응. 그치 맨날 방에서 노래 들으시지. 응. 너네가 포켓몬 좋아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노래를 잘해야 돼. 알았지? 야 여기 오늘 선배님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인사 잘 드려야 돼. 뵈면.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아유 진짜. 아들 완전 그냥 도장지 이런 도장이야. 할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있지? 네. 그런 노래를 백만 개 부르신 선배님이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그렇지. 오늘로 계약하는 거잖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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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형님 형님. 와. 아유 착하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착하지. 아유 착하지. 자 율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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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예쁘다. 우리 우리 오늘 왜 왔지? 무슨 노래 모르는데. 다시 해봐요. 따 따 따 따 따. 차차차를 해요. 차차차를 하도 될 것 같아요.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옳지. 저 한 가지만 포인트 레슨을 좀. 스텝을 좀 봐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스텝을.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인사드리고 갑시다. 근심을 떨어놓고 다 함께. 옳지. 갑시다. 가요무대 방청객들의 입장이 시작되고 어느새 다가온 녹화 준비 시간. 3조 노래 잘할 수 있겠죠? 봐봐. 이렇게 누나나 형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오는 거야. 아빠한테 손 모아. 손 모아.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지. 좋아. ・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서주 준비 준비 글씸을 털어놓고 다함께 옳지 서주 준비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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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다같이 차차차 차차차 있자 있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근데 그렇게 다함께 다함께 자 큰절 큰절 아빠가 하는거 있지? 준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밖에서 보니까 정말 부모님 모시고 온 아드님 따님들 보니까 남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제가 그냥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본 방송 정말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가사 처음 들었을 때 딱 제 얘기였거든요 정말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고 제가 말로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였고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어렸을 때 저한테는 크고 무섭고 저랑 놀아준 시간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술만 드시던 아빠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많이 원망했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다정당하지 못했을까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각자의 같은 책임은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아버지 약해지시고 뒷모습한데 미치죠, 몸풀하고 아버지 이렇게 어깨에 너무 하고 이러면 남같죠 우리 아빤데 옛날에 아빠가 아닙니까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많이 해야죠 그래서 조금 제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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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인사하세요 할아버지 뽀뽀 할아버지 자요 옳지 서준이 것까지 서준이 자서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아버지 요즘은 가요무대 많이 보세요 가요무대 그래도 아버지 제일 좋아하잖아 아빠 자꾸 방귀에 나와 방귀에 자꾸 나오는 거는 그 똥이 나온다는 얘기야 기다려 아버지 아버지 가요무대 사회자는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김동건 선생님 맞지? 이혼을 낳은 14개의 국가에서 효자로 부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님께서 오로지 가요부대를 보시는 것이 가장 큰 아기라고 하셔서 시작 연상 시작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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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서gan 울지 마라 눈물을 얻어라 연상 연상 잊자 잊자 오늘만은 누군지 알겠어요? 미련을 버리자 모르겠다고요? 인마는 모르겠다고요? 이 노래 안 아시는데 부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이 놈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노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앞에서 보자 아버지 좀만 앞에서 봐봐 누군지 알겠어요? 아버지 누군지 알겠어요? 진짜로?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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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죠? 네 우디 수아 내 얼굴도 발라주세요, 얼굴. 역사적인 날이야기네. 얼굴을 사랑해요. 손 한번 잡을까, 아버지? 김치 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찬양. 아버님. 아마 지금 주무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걸 계속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글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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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버지 건강하지. 할아버지 하트 사랑. 들어가실까요, 아빠는 아버지? 들어가실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막중한 임무에 소울이가 도전하는데요 아빠도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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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로버트다, 로버트 동아로부터가? 동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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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돔이. 여기 동구장이어서 동돔이. 동돔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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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소울이. 잘한다, 소울이. 소울이가 맥런스 하는 동안 장난꾸러기 다으리는? 잘한다, 소울이. 오, 간다. 야, 간다. 누나도 있다, 너.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나, 야. 이야. 이거 잡고 누나 던지면 이걸 이렇게 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운이 잘할 수 있죠? 알았지? 간다. 어이구. 아, 맞힐 수 있었는데. 어이구. 아, 맞힐 수 있었는데. 파이팅. 귀여워.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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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공. 공. 세 명인데. 세 명인데. 세 명이잖아요. 세 명이잖아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세 명인데. 네, 세 명인데. 타이거. 저 타이거에게라고 써주세요. 타이거. 타이거. 네. 우리 베네켄 삼촌이 이거 주시는 거야. 바퀴. 사랑해. Kathleen, 땡큐. 땡큐. 그렇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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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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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는 다운이 냉동실에 여행을 주시던다, 어느덧 다가온 경기 시간. 아, 나 노래 준비 안 된 것 같아. 긴장했어요? 어. 자, 우리 소울이 긴장 안 하고 잘할 수 있죠? 아, 나 노래 준비 안 하고 잘하려고. 아, 나 노래 준비 안 하고 잘하려고. 아, 나 노래 준비 안 하고 잘하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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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뭐지? 저기 앞에 쓰면 안 돼. 아저씨가 시작 한 번 하는 거야. 네.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이. 진짜 왜 이렇게 해. 우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긴장의 순간 소울이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상처리 마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와, 소울아 정말 잘했다 가수들도 힘들다는 무반지의 국가를 잘했어, 소울아. 장하다 소울이야, 우리 축하이니 이 모피시와 동해하게 이 가을 축하 자, 이제 마음도와 타석을 이동해서 시부님, 소울이야, 축하이니 멋있게, 당당하게 아저씨가 플레이하고 신화하면 끊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음도가 소울이 형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마인드 오브 잘못 배웠는데. 귀엽네요. 이제 경기를 즐길 차례. 승리의 우정 소다 남매는 응원에 푹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어떻게 되실까요? 1번 어떻게 되실까요? 모으세요, 모으세요. 폭탄이 끝나면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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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2번 보여주세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4번 2번 3번 2번 3번 4번 2번 서운아 야 너 에루꺼 부르는데 안 떨렸어? 떨려. 너무 잘했어. 아니 나 부르는데 울었어. 애국가 부르는데 왜. 아니 떨려. 떨려가지고? 아우 잘했어 잘했어. 다하라 누나 아까 애국가 노래 잘 불렀어 못 불렀어. 누나 잘 불렀어. 이야 아빠가 옛날에 슈퍼스타 감사형이라는 영화 찍을 때 아빠가 야구 공돈지는 녀석 진짜 많이 했거든. 왕년의 공돈 면접은 전설의 왼손 투수 감사형 범아빠. 라이벌 공유 삼촌을 상대로 끈기 있는 플레이를 걸쳤던 시절이었죠. 어깨도 막 아프고 그랬는데 너 안 힘들었어?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다하라 누나 누나 공 던진 거 잘 던졌어 못 던졌어. 누나 잘 던졌어 못 던졌어. 그럼 다을이랑 누나가 잘했다고? 어? 그럼 아빠는? 아빠 이거야? 네. 다음 주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가 방송됩니다.